낯이 게임티비 낯이 게임티비 나이스게임TV 나이스게임TV 버티지 어 귀여운 것 같아 우우우우우우우우 아유 아 표정이 밝아 오늘 했네 아 좋아 이런 멤버로부터 출발했어야 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이 대신 멤버 이런 것만 이렇게 기분이 다르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방송할 맛이 나 좋습니다 일단 오늘 게스트들 모셨으니까 저희가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고 모즈를 외로웰 랜덤버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소개를 할까? 뿅! 카메라맨이 본인의 인상력을 골라주세요 정답 안녕하세요 저는 이와이어대 제학 중인 세라라고 하고요 자꾸 세라, 세라 이렇게 부르신데 세라고요 이와이어대 e스포츠 동아리 클라스 유아에서 9학번을 맡고 있습니다 좋은 거 맡고 있네 아 세라 화석, 화석 9학번을 맡고 있습니다 몇 학번인데요? 1x 학번입니다 와 자리가 1이잖아 진짜 0 거 아니고요 1x 학번이에요 아 10학번 하하하하하하 10? 10 와 10이 화석이구나 정네 젊어 그러게 우린 뭐야 형이 몇 학번이야? 95 하하하하 네? 95학번 아 진짜요? 난 산소학번 하지만 게임은 질 수 있다 네 닉네임 2뿌루뿌루 네 현재 그 솔레는? 저는 플래티넘 2 플래 2 와 진짜 하스스톤은? 지금 21일 때 아 지금은 21일 때 안해서? 안해서죠 안해서 저 그거 했어요 처음은 뭐지? 난투 난투? 네 최근에 들어가서 난투만 해가지고 오 네 여기서 제일 높습니다 티어 스웨어라는 티어가 어디에요? 골드 5요 골드 5 수능장입니다 골드 5 골드 5면 여기서 4등 골드 5가 어디야 여기서 4등 골드 5는 누구에요? 나도 골드 5에요 나 나도 골드 5에요 자 여러분 본수록 에럴랜드 랜덤 봤을 때 규칙이 약간 바뀌었다는 걸 일단 저희가 바뀐 규칙부터 여러분한테 살짝 설명해 드리고 사실 저희도 잘 몰라가지고요 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에서 너 마이크를 안 꼈구나 보고 있어요 아 엘로의 랜덤박스 규칙 미션을 미션 상자에서 뽑습니다 랜덤 챔피언을 플레이할 2명을 추첨합니다 선정된 2명에게 수수께끼 상자를 선물합니다 수수께끼 상자에서 나온 랜덤 챔피언을 이용해 조합을 짜고 미션에 도전합니다 미션 성공 시 미션 상품을 추첨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새로운 챔피언으로 새로운 미션을 수행합니다 미션 실패 시에는 같은 랜덤 챔피언으로 새로운 미션에 도전합니다 랜덤 챔피언을 플레이할 사람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랜덤 챔피언을 제외하고는 같은 챔피언을 고를 수 없습니다 두 번 실패할 경우 랜덤 챔피언을 새로 뽑습니다 미션을 실패할 때마다 벌칙 상자에서 벌칙을 뽑습니다 벌칙은 모두 함께 받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패배를 하게 되면 랜덤인 사람을 바꿀 수도 있고 두 번을 지게 되면 랜덤을 다시 뽑게되네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겼네요 오늘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벌칙은 다 함께 받는 걸로 바뀐 거예요? 원래 다 함께 받는 거였잖아요 저희가 그때 그때 추첨했잖아요 쇼당했잖아요 아니 추첨하는 건 있었는데 그때는 아니요 아니요 그 사다리 타기를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추첨해서 뽑은 거라니까 그래? 아무튼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저희가 일단은 첫 번째 그러면은 어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박스에서 뽑아야 되는데 먼저 사람 상자 사람부터 뽑는다고 합니다 미션부터? 미션부터 미션부터 뽑도록 하겠습니다 미션부터 뽑아주시죠 미션부터 뽑아주시죠 제가요? 네 네 MVP의 손으로 모두 유치화 지금 괜찮네 이거 괜찮네 유치화는 차라리 알지 괜찮네 그나마 괜찮네 좋아 좋아 미션 좋아 이런 거 우리 천면들고도 했는데 뭐 전멸 없을 시절로 돌아가서 그때는 다 유치화 들고 했었거든 그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랜덤 사람 한번 두 명을 뽑아드려 그러면 랜덤 사람은 쉐어라 이게 쉐어라 쉐어라 쉐어라가 두 명 한번 뽑아드렸습니다 자 이게 또 누가 첫 번째인지도 중요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사람 빛돌 또 다야 야 뿌루만 랜덤 안 걸리면 돼 하나 더요? 빛돌 뿌루 아 안돼 왜 그래 또 한 명 누르면 안 나오면 돼 꼬꼬 잡혀 있는데 홀스 괜찮아 괜찮아 구멍에 랜덤 하는 게 나아 그렇지 아 나 나 그거 하고 싶었는데 뭐 뭐 이거요 사람 두 개 짓기 당장 네 그럼 랜덤으로 볼 아 이거 이겨야 되는데 유채아 들고 이기기고 랜덤은 빛돌 홀스입니다 아 홀스 제이스 아 왜 그래 그때도 뿌루만 있었다면 이렇게 나진 않았을 거야 쉐어라운은 대회 안 나가요? 네 대회 저는 골드 옷까지 쓴 왜 왜 골드 옷까지 쓴 왜 왜 골드 옷도 한 판만이나 나와 저는 저는 혼자 집에서 돌리겠습니다 레이스 골드도 골드도 선수 있었던 거 같은데 실버도 있어요 예선장까지만 있었나? 아니요 실버 지금 본선 응 네 어 준비됐대 빛돌 빛돌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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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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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삐 괜찮아 좋아 뭐야 내가 또 한동안 뽀삐 열심히 했지 그러네 뽀삐 좋네 탑감이다 뽀삐 뽀삐 좋지 탑감 음 오케이 뽀삐 좋고요 정글라 나 근데 내가 한 6개월 전에 한 거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야 제이스보다 낫잖아 홀삐 준비했대요 자 제발 우디를 가지고 나와서 보겠다 아 우디를 좋지 우디를 괜찮네 우디르나 워잉 뭐 이런 거 아 워잉은 다 다 있어서 안 돼 고고 제발 이건 뽀른데요 어 브레이 아 아 뽀를 보고 있었구나 형이 베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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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베이가 서포트 해 그래 아 그럼 오케이 좋네 컬링베이가 뭐야 그거 피들처럼 동계 동계 시리즈 아 월스 맞습니다 뿌러 아니고요 내가 뿌은 걸 내가 보고 있었어 보고 있었어 보고 있었어 티어 보고 있었어야 돼 뭐 쉽게 이겼네 이 경기 과연 미리 상품부터 뽑죠 베이가 네 보상 상장 뽀비라 세라 주 포지션이 어디에요 저 미드 서포트 미드 서포트 네 어떻게 가지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잠시 짜는 동안에 여러분 VOD 조회수 폭발 지금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뛰어넘을지 모르는 그래서 생방송이 더 중요한 바로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모주록 타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주록 타임 랜덤박스와 함께하는 스폰서 모주록의 신상을 알아보고 이벤트에 참여해서 상품도 받고 할인된 가격에 구매도 해보는 모주록 타임입니다 여러분 그 나레이션 제가 넣은 거 아니에요 그 설명영상에 나레이션 하려면 랜덤박스와 함께하는 스폰서 모주록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나 아니에요 다르죠 목소리 제가 지난 이벤트 소개부터 좀 해드려야 부터를? 이벤트 소개부터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댓글 개수가 1200개가 넘어가지고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성장세를 그려야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급정장을 해버려가지고 하여튼 오늘은 1200개를 조금만 넘기는 걸로 한 1300개 정도 왜냐면 이거 여러분들이 좀 자제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거 한 10명이서 맥크로 돌려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굳이 이렇게 모주록 스타일의 의상에 좀 맞춰서 오늘 티셔츠가 있으면 제가 한번 입고 나와보려고 이렇게 좀 갖고 와봤는데 티셔츠가 오늘 없네요 아쉽게도 오늘 티셔츠가 없는데 이벤트 소개부터 먼저 좀 해드릴게요 이벤트 상품 티셔츠 하나에 모주록 만원 쿠폰 두 장인데 티는 DJ 스퀘어티 한 명 드리고요 모주록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만원 쿠폰 두 분 드립니다 지난주는 제가 퀴즈를 내서 지난주 정답이 두부가게 사장님이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의 휴직근 경력을 한번 네 보도록 하고요 이벤트는 2부부터 들어갈 건데 최홍씨가 첫 댓글로 첫 댓글 기대해도 되냐고 물어보셨더라고요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댓글로 한분은 화력지원팀에서 좀 드리려고요 노력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중국분들이 티셔츠를 입으셔야 되기도 하니 쿠폰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서 중국분 중에 한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순서는 홈페이지를 보면서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자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에 가시면 메인에 모주록 이벤트라는 큰 배너가 있습니다 저걸 클릭해서 모주록 사이트로 이동을 하시고요 굉장히 금방 뜨죠? 이동되는 배너 메인 배너 1, 2, 3번이 오늘 판매되는 상품인데 네 첫번째꺼 일단 눌러서 들어가보면 저게 이제 아 이건 상품페이지구나 이거 상품페이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구매할 때 헷갈리실까봐 먼저 말씀드렸어요 구매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상품페이지 바로 밑에 NGTV LO에 랜덤박스라는 배너가 있어요 저걸 클릭하시고 오늘 자 글이 있습니다 그쵸? 저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래 댓글을 달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최용시가 단 댓글이 맨 위에 있고 네 오늘은 퀴즈야 라면서 제가 안된다고 말씀을 드린 답변이 있고 아래로 쭉 내리시면 본인 댓글을 달 수 있는 네 란이 있어요 여기다가 일단은 여러분 지금은 제가 퀴즈를 안내드렸으니까 달 내용이 없으니까 화력지원을 일단 하고 계시면 어떻게 보면 화력지원팀은 양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품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반바지 한 번 더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잘 생각해보니까 월말이었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다 쓰고 없을만한 시점에 제가 반바지를 소개를 해드려서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모주르기에서도 판매 1위 상품이여가지고 굉장히 굉장히 노멀하고 어디도 받쳐 입을 수 있어서 많이 더 구매하시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월말이 지났잖아요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지르시라고 한 번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29,000원 판매하던가 22,000원에 할인해서 구매하실 수가 있구요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상품페이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눌렀던 거 있잖아요 자 이제 모주르 메인페이지에 가면 큰사진 1번이 아마 팬츠일 거에요 저거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핏 자체가 좀 슬림해서 사이즈가 스몰이 28 미디움이 29에서 30 라지가 32에서 32 X라지가 33에서 34인데 내가 축구를 되게 오래 했다 그럼 여러분 조금 허벅지가 아플 수도 있는 핏이긴 해요 하지만 원래 이건 타이트하게 입는 옷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어 좀 밑으로 조금 내려서 보시면 이 옷이랑 같이 매칭해서 입을 수 있는 의상 같은 거를 요렇게 네 추천을 좀 해주셨는데 박시한 티랑 같이 좀 많이 올려주셨더라구요 어 승범형 오랜만이죠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다 보면 여러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이게 좀 약간 빳빳한 재질인데 아래쪽에 조금 더 내려갈까요 상품 상세 페이지가 있는데 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갈까요 조금만 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저 갖다 대면 확대되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보면서 여러분 재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저 뒤에 팬츠 그 뒷주머니 부분이 좀 찌그러져 있잖아요 저는 이거 상품 받았을 때 구겨져 있어서 이거 다리미로 여러분 펴세요 라고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 굳이 여러분 고데기로 집에서 피지 마세요 원래 상품이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좀 내려보시면 그리고 이게 좀 많이 판매된 팬츠다 보니까 상품 구매 후기도 좀 많더라구요 내려보시면 31번 글 한번 보시면 한영석씨가 한영석씨 네 이분이 입으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다시 삽니다 이렇게 올리셨는데 바지를 어디다 벗어놓고 오셨겠죠 어디다 벗었는지는 전 잘 모르겠고요 네 어쨌든 이 바지를 여러분 잘 매치해서 입으면 어딘가에 벗고 올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쪽에 그리고 아 예 보시면 이제 연관 아이템이 뜨는데 제가 아까 어 제 화면으로 좀 넘겨주세요 요런 선글라스 아이템이 뜨잖아요 제가 이 선글라스 산지 한 5년쯤 됐는데 그때는 굉장히 핫했어요 요렇게 태 있는게 근데 이 모자에 요즘에 스냅백에 쓰는 안경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 썼는데 사장님은 그 태 그 까만 거 아까 같이 떴더라고요 그거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상품 소개할 때 같이 이렇게 쓰고 제가 평소에는 쓰지 않고 회사에 놓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시고 DJ 스케어티 한 명 모주록 만원 쿠폰 두 명 2부부터 추첨 들어갈 테니까 많이 댓글들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게임 보고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부에서 만나요 3부에서 만나요 3부에서 만나요 3부에서 만나요 이기면은 랜덤 하는 사람 또 다시 뽑는거죠 응 이기면 다시 다행해 미션도 다시 하냐 어 어? 미션은 초기에 안돼요? 저도? 미션도 다시 해야지 지면은 미션 다시 하는거 아냐 지면은 다시고 어 랜덤 그대로 미션 다시 아 저도 미션 다시야? 어 아싸 잘해봅시다 참 몰라 잘해봅시다 랜덤만 그대로야 오케이 유치하다 했고 좋아 가자 아 근데 뽀비로 정글템 뭐가지? 마채테 룽글 가야되나? 아니 마채테 나 쉬마려 아이 진짜 아이 진짜 뭐야 이거 아니야 진짜 중요하다고 야 똥 안마려게 다행이지 그니까 똥 이제 쌀거니까 하하하하 카소스 그브블랭? 퀸 탑퀸이다 야 블리츠 야 블리츠 야 블리츠 사라야 우리 오빠야 음 난 전멸도 없어 하하하하 난 전멸도 없어 유치화로 빠르게 피해 이렇게 싸 싸 날라올 때 무빙 무빙 유치화 치면서 큰일났네 무빙 야 이거 딱 보이게 불어가 캐리하네 이건 아 나 자석인데 하하하하 너도? 저 자석인데 나도 자석이야 자석이니까 야 나 동네 소문난 자석이야 나 끌려고 하면 유치화로 빠르게 빠져나와 전체 채팅들 좀 꺼달래요 인터페이스 들어가면 있습니다 영웅은 마우스다 하하 어 나 장신구 산거야? 뭐야? 산거구나 흠 뽀삐는 우와 야 주문도 놓고 가냐? 야 주문도 놓고 가냐? 에 어 소환사의 약복에 오신것소 정글로 가면 정글 추천템 나오고 라인가면 라인템 나오고 이래? 아닐걸요? 뽀삐는 정글 추천템이 나오네 시작부터 정글.. 강사들은 그런가 보고 어 강사들은 이렇게도 있나? 나도 몰라 나야 열심히 하네 아닐걸요 아 정글뽑비 야 뭐가 좋테나? 마차테 경비대까지만 가고 특포 뽑을까? 제풀과인가요 있구나 못하나야 그럴텐데 아니 특포를 포기하고 포식자 빅토르 인터페이스 좀 백 좀 해달래 네?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크기 인터페이스 크기 맨 위에 올리면 스크롤 이거요? 아 이거 줄여놓은건데 아 이거 줄였는데 시키면 해야지 미니언들이 산성되었습니다 포필 너무 못생겼어 오 깜짝이야 왜왜왜왜왜 핀 만났어 아 중요한.. 뭐야 이게 아 숨을 있었는데 이 새끼 왜 왔어 오 님들 빵리시엄 정글이나 쟤도 돌아칠렴 아 손이 엄청 빠네 아 망했네 타고 오지마 망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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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다 여기저기서 오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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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CS 놓쳤어 아 정글 힘들다 아 정글 힘들다 아 서팟이 앞에 있어줘야돼 내가 앞에 갈.. 앞에 갈 수는 없네 하하하하 아 정글 개 힘든데? ㅋㅋㅋㅋ ㅠㅠ 흠흫원들 아 아 아니 적들의 패배는 이미 결정됐어요! 어? 나 죽겠는데? 탑 너무 힘들다 임대상 대고 할 겁니다 뭐야 아 씨 잘 먹네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어 좋아 나 체력이 넘었는데 뒤로 빼자! 위험하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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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야 내가 죽는 건 괜찮아 유채야!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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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유채야 좋아 그래 거긴 살았고 우린 킬했다고 좋아 무서운데 혼자 좀 무서운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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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출 수도 멈추지 않는다 멈출 수도 멈추지 않는다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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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에스 볼까? 괜찮네 저거 다 먹으면 시에스 똑같네 어 미안해 야 너 힘들어? 아냐 와드운데 어차피 내 체력이 너무 없어서 그래 됐다 됐다 나 그냥 빠르게 죽같다 와우 베이가 굿 렉사이 보신 분 야 너 미니언 미니언 보기도 힘들어 지금 아씨 답한번 간다 미드미약 미드미약 가노스라서 로링 안갈거지만 와드는 없앨거야 응 형 무리해서 쫓아오지마 어 나 아예 안 나갈건데 앞으로 그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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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이제 어 미안해 아 죄송합니다 나이스 나이 바텀이라요 나이스 아 좋아 야 야 야 야 라인만 유지해놔 라인만 유지해놔 뭐 뭐라고? 라인만 유지해놔 그게 뭔데? 프리징 해놔 아 알았어 넥사이 가고 알면서 모른척한다 일부러 지엘하고 싶어지는데 집에 가야되지 않을까? 아 집에 가고싶지 저 집에 갈게요 어 야 지금 CS운전 아니야 네 난 살고싶다 보피캐리 갑니다 안전벨트맨이세요 네 야 왜 안 움직여 얘 어 씨 야 타워에 껴었어 살 좀 빼 버그 심하네 이거 게임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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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사이보 스테라는 없다고 생각하고 게임하기 해야겠다 우리가 어렵다고 이렇게 전멸을 잘 쓰지도 않잖아 난 좀 쓰거든 그래? 렉사이 올라갔어요? 없어졌죠 바텀에서 없어졌어 방금 삼거리에 있었어 와 마나 엄청 떨린다 롱구를 가야겠네 렉사이 네 미드 올 것도 같은데 렉사이 지금 일단 칼날 부릴게 네 스톱이야 미드 스톱이 렉사이도 아 못 맞춰 이렇게 나 뺨 네 렉사이 렉사이 어디로 빠졌는지 못봄 이리로 렉사이 어디로 빠졌는지 못봄 이리로 나 왔어 와 게임하는데 대화를 통하는 사람이 있네 블리츠가 너무 힘드지 블리츠 안 보여 렉사이 탑 가요 알아 알아 흐흐흐흐 아니 나 긴장했어 왜그래 나 이제 너무 힘들어 이쪽 뒤로 돌아간 거 같은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스톤 한 번 스톱 스톱 좋아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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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미안해 죄송합니다 궁 찍었어 누구 찢어줘 탑 머리턴 부서고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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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불레이브 떴다 어머미 까먹어라 이제 이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진홍국 썼으면 죽었는데 죽었다 진홍국 빨리 기한 빨리 기한 진홍국 못사요 지금 오케이 카사스가 맵을 안보는거 같은데 탑 진홍국 조심하세요 제가 못끊어줌 보탑 진홍국 렉사이 왔었어 보스는 안가야겠다 진홍국 써도 아 맞다 핀 궁있지? 핀은 궁을 생각 못했어 내가 와도 네 여기 렌즈 안돌려봤죠 근데 아마 아래쪽은 와도 없을거 같아 나 아직 렌즈 안돌네 바다스 바로 한번 가면 될거 같은데 아 이거 혼자 있긴 무서운데 망했다 다 망함 고띠요 직갔나? 직값에 체크한거 같아요 용이랑 갈걸 백사이 백사이 여기 잊어놨네 아 아 유치원 어디섰어? 여기 계속 숨어있었나봐요 나쁜놈들 독하다 독해진다 우리 이길수 있어? 있어요 조키패스 나이스 나 근처 백사이 미드에요 백사이 롱글 좋은데? 백사이 브라더 어 제 스펠 있어? 어 나 그냥 이퀄 썼어 밀고 직가우고 밀고 직가우고 하려고 못 이겨 이제 저 스펠 뭐지? 유채화만 있고 상대는 스펠 다 있어요 오케이 와드한다 서 다 뭐다 집갔어? 응 하아 못한번 같네 형 텔있어? 있는데 궁없어 괜찮은데 쟤네 들이대서 아 한번 조질수 있을걸 볼수야 어떻게든 와드만 박아봐요 여기 아 Ws이 쪽 지금 그래 쿨 와드쿨 나 탑에서 거의 뭐 할게 없거든 레벨 2레벨 차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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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봐주는 것 같은다 나 미드 준 것 같아 급 한 번 갈까? 나 못가 미드도 이기고 있어서 끼면 이득은 볼 것 같아 오실래요 얘네들 뒤에 있지? 블랙차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블랙차가 이상하게 되어 있네 아 전멸을 놔서 쉽게 다 쓰고 못 간다 나 없다 맥사이 어딘가 탔어 황강불차킹에 빠졌어 그레이브즈 그레이브즈 맥사이 여깄다 나이스 깔끔하구만 아 아 아 라인전이 너무 세서 잘 지났네 좀더 세다 아 맥사이 내려갔을 거예요 뭐로? 네 미드 한 번 지나치고 내려갔었거든 맥사이 왔다 맥사이가 뭐야 아 깜짝 6레벨 같은 거구나 아 우주 무서운데 퀸이 내려온다 퀸 안 먹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 맞죠 퀸이야 브라더 오 CS 다 따라왔다 다 따라왔다 아 아 아 아 긍정자로 생각해보면 맞춰야된다는 부담감이 없잖아 아 아 아 아 아 템을 뭘 가지 93 치크스 80 아 뭐라가서 찢어버려야겠구나 이거 빼야될 것 같은데 아 어 벌써 열렸어 좋네 프리징해 퀸은 텔도 없잖아 아 이거 미드 봐줄 수 있어요? 이거 미드 수 있는데 어 이중이형 퀸 스펠 체크만 계속해줘 퀸 탑 어 브라더 빼봐 빼봐 아 유치야 좋네 오 굿굿 렉사이 탑 퀸 렉사이 탑 렉사이 이거 이쪽에서 올테니까 내가 이거 봐줄테니까 렉사이 잡을 수도 있겠다 바텀 안 보이니까 밀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 렉사이 미드 블리츠 미드 저 빠지 어 저 빠질게요 이거 바텀 닿았어요 쭉쭉 밀자 바텀 쭉쭉 밀어 쏟는데 내 밀기야 이거 쏠텐데 쏟는데 이거 우린 참 조아롭군요 소활 베이가도 왔다. 우리 베이가 왔어. 어? 기가 막힌데? 그랩이 매서워. 어 이거 미드 막아야 되는데. 나 집 타이밍을 못 잡네. 어? 애들 안 보이지? 어? 이거 탑다이브도 갈 수도 있을 건데. 아니네. 갑자기 내려갔네요. 나 다시 미드. 조치하십쇼. 와 스킬 너무 아프다. 와드갓다이버. 미드 위험. 우린 참 조화롭군요 소환사님. 욕먹는다. 어? 인간해. 이거 싸우면 돼요. 빅토로 오니까. 텔 있죠? 의중이 형 내려와. 나 와드가 없다는데. 다 뛰어요. 다 뛰어요. 나 멋질 수 있어. 갑니다. 알겠어요. 안 돼. 얘네 뭐하냐. 뭐야. 얘네 뭐하냐. 뭐야 뭐야. 나 살았다. 나 살았다. 나이스야. 좋아요 좋아요. 무서워. 위험한큰잠이. 많아. 아아. 이건 오빠. 아이. 오빠래. 급하면 오빠 뜯는데. 나감 나감 나감. 고라 너 복수 한번 해 줘. 제발 지는 거 없다고 말해줘. 저게 무슨 일인지 직접 보여드리죠 아 피 맞네 다소 럼블 오빠라고 딱 이렇게 지명을 했어야 했는데 안 되겠다 이거 룰드 스프링 룰드 스프링 룰드 스프링 근데 쟤네도 무섭긴 하다 딜..딜이 퀸을 한번 잘라야 되는데 궁때문에 아마 짜리긴 힘들고 한타 아니면.. 오지마 믿었어 렉사이 타 어 여기 와드에요 응 뭐야 왜 안.. 아.. 어디다 박은거지? 얘 퀸 전멸 쓰지 않았나 방금? 야야야야 야 가져가 가져가 와드만 와드만 빅토로 한 번 탑 뛸 수 있으면은 잡을 수 있어 집 갔나? 오우 너무 애만네 내려올.. 올라올.. 아.. 레이저 상태가 오늘.. 해가 안좋아 돌아서 미드감? 네 2대2는 이길걸요? 퀸이 근데 집 갔다와가지고 알겠어요 렉사의 미드에서 바텀 쪽으로 막 걸렸나? 보츠 사라졌어요 보츠 사라졌대요 레이저 상태가? 내 신념은 흔들기지 않는다구요 그냥 들어와서 터머로 밀어도 되겠다 네 미드셋 미드 갈게 그중에 안 뛰어라 나 죽어 네 들어와서 아 지우고 싶다 기능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내가 탑을 좀 봐주고 유치하였으니까 어떻게든 쫓을 수 있거든 그래도 이거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징크스랑 구토를 넣어서 벌써 그냥 안에 계세요 거기 안 먹어도 되니까 퀸 내려왔어 내려간다 지금 피가 지우고 싶어서 일로 오거든 지우라 그래요 그냥 지우고 싶으면 지우라고 여기 4대 놀래서 전멸 쐈는데 유치하야 이득이네 아 다군에 퀸 간다 안 돼 뭐야 이거 니가 탈진걸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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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는다 다 잡는다 다 잡는다 아 아 아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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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뭐야! 퀸 내려가 나 가는 중 따라가는 중 퀸 뒤에서 올 거야 01분 25초 불러먹읍시다 이거 밀어주지 아니 근데 이미 내 중이야 징크스 가면 퀸한테 잘려 럼블도 퀸 조심 퀸 나왔다 이거 건물을 좀 밀어야 되는데 아 뭐야 아 뭐야 용 1분 정비합시다 미드 압 어 퀸이 뉴 한 번만 내고 퀸이 지금 너무 잘 커갖고 돈 워리 돈 워리 아 퀸 어차피 빅토로 레이저 맞고 죽는 놈 퀸 미드 온다 레이저 형 그거 먹고 내려와 퀸 있어? 퀸 있어 오케이 이거 밀릴 거 같다 파이스 지는 것도 없으니까 아 미드는 이거 밀리겠다 상대 용 앞에 와드 있어요 징크스 뭐라고 우리 지금 용 5초 나 퀸 있어 나 퀸 있어 먼저 타고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응 저 와드가 없어 여러분 나이스 어딜 타 아무리 타? 내가 와드 맞게 하면 그냥 나한테 일로 타? 아 위로 탔어 탔어 어? 얘네 시작했어 엄마 오븐야 아 안돼 아래 이거 갈렸다 럼블 나 입 차 있어 아 이거 너무 아픈데? 퀸 아 퀸 1초 숨가 어 아 잘못 썼다 아 내가 끌려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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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종료부터 바꿔 천천히 합시다 아 오줌마 안 말했어 근데 이거 누가 끌리고 시작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100%일 거 같은데 내가 방금 궁두 급해가지고 렉사이 썼는데 렉사이 죽여가지고 렉사이 죽여가지고 퀸 미드는 아무데나 내가 깰 수 있으니까 신경 크게 안 써도 되고 우리 양옆에 와드 없어서 위험한 것 같아요 미드는 퀸 노폴 퀸 노폴 퀸 죽이는 게 베스트인데 이거 투하! 이리 와봐! 아래쪽에 렉사 있어요 와.. 렉사에다 아.. 렉사에다 썼는데 퀸 넣어! 퀸 넣어! 퀸 넣어! 아.. 쩌다.. 아.. 렉사에다 썼는데 아.. 렉사에다 썼는데 신발을 나중에 닌 탑에 얼짐으로 바꿔야겠다 잡았다 애들 다가 애들 다가 킨 노플 아 안돼 가지마요 가지마 형 스턴 빈다하면 형이 죽어 빨리해 아 이거 봇 봇 유치아의 힘을 한번 보여주겠구만 아 16킬 대 15킬이네 나쁘지 않아 그래도 쟤네는 한 놈이 다 몰아먹고 우린 좀 고루고루 먹어가지고 적들의 세대는 결정됐어요 런블루 궁있죠 5초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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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한번 싸먹어볼래요 나 궁 15초긴 한데 징구스티고 블리츠 쪽 싸워 싸워 네 가요 가요 나이스 퀸타 깔끔하다 탑 가야될거 같은데 바텀일래요 나 봇 좀 내가 믿게 그럼 내가 탑가 나랑 같이 갈게 핑을 주시는 아니 형은 그냥 거기 혼자 있으면 안될거 같은데 두개 나 믿으면 봐 아니 뭐 알아서 해 나도 모르겠어 잠자가 Sap 그래바.." Simone 핑 dream bridge 앤 애들 다 올라와요 zsa investigators E Formarea 아 부檑회인다 너무 아픈데? 우와 айт 그래발 diss Queen 퀸 영왕 나이스 부룹 렉살만 죽네 퀸 14킬 먹었나 택배 백백백 버려버려 텔 없나? 우와 무섭다 나 텔 없어 용 1분 30 용 싸움 없이 되어있어 아 저게 안 좋지 않네 그거로 불러주고 와드 퀸 플래시 있나? 방금 플래시 안썼는데 못 잡은거지 네 제가 썼어요 와드 플래시 돌아왔을거야 여기 안 지웠죠? 응 퀸 바론쪽이에요 응 아래 제가 내려가도 되죠? 응 안되나? 안될거 같은데 퀸 옆구리 와드 와드 어 너무 무섭다 용 쓴거지 응 알겠어요 여기다 올준비 렌즈 안쓴데 어디있어 여기 빈타 이거 양쪽 타지 용 차야될거 같은데 쟤 그거 없어요 퀸 탈이야 퀸 탈 퀸 없어요 런블를 내려와요 브랩 조심 땡겨 봐 빨리 쳐야되는데 이거 내려온다 어 여기 얘 달렸는데 여기 사이즈 좀 받으라 누가 싸워 계속 싸워야되 이거 퀸 뒤로 온다 이거 죽여 내가 막을게 퀸 어딨는데 여기 위에 위에 퀸 플래시 썼어요 너무 빨라 나이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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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죽여줄거 같은데 이거 죽는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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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죽는 줄 아 어떻게 하냐 이걸 아니지 아니네 아 진홍곡 썼나 썼어 괜찮아 괜찮아 아 존열을 잘 해야겠다 왜 그게 안죽지 핑크스템 나왔는데 아 내가 강탈을 못써가지고 아 야 퀸 맞췄어도 퀸 안 죽었을거같애 응? 내가 퀸 끄만 가야겠어 서로 기침했으니까 이내되지 아 이 미드는 언제 깨지는거야 도대체 깨고 싶다 저거는 내가 와서 깨고 돼 자 빨리 깨 깨줘? 깨자 그 복 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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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이 아 안 닫는 거 보소 런블블 풀 있어? 여기 조심해 이거 싸워야겠다 그 복이랑 어디로 가있고 탈 데가 없어 탈 데 없어 탈 데 없어 아 탔다 바텀 까지? 탔어 이거 바론 갈래 그러면? 퀸 퀸 퀸 퀸 바론 갈래? 지금 여기 못 싸우는데? 퀸 퀸 뒤쪽 이거 믿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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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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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빅토르 아 레이저 안 돼 난 봐버렸다 난 그 레이저벨 봤다 안타깝구나 대단한 이 빅토르 프랭배? 몇 대 몇이야 23 대 20이야 우리가 괜찮아 퀸이 다 한 거라서 다 빅토르 갈까? 안녕 와 쟤 진짜 왜 이렇게 빨라? 저는 복갑니다 아하하하하 모락으로 잡을 수가 없네 퀸은 CC로 죽여야 되는데. 아 이제 킴만 봐서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애들도 그렇잖아. 아 내 소중한 플래시. 나랑 킹 따지고 4대 자면 이길 수 있나? 그럼 이길 수 있어요. 그거부터 해요. 킹 수운 나왔네.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내가 맞을게. 아. 아 저거. 아 미안해. 나도 걸렸다. 아 진짜. 아. 뭘 해야 될까. 킹 없을 때 빨리 잘라먹는 것도 괜찮나? 평화를 개설하면 뭐든 하겠어요. 킹이 적당히 컸으면 내가 1대1 하겠는데 더 먹고가지고. 18렙. 아니면은 그냥. 그분 그분 잘라. 템 나오길 기다리면 되나? 그분 잘라. 그분 잘라. 베이가 앞으로 좀 가요 형. 쭉 가요. 다 내려와요. 다 내려와요. 다 내려와요. 다 내려와요. 싸우자 이거 여기. 나이스. 장판 조심해 장판. 아파. 나도 킹 먹으러 간다. 너무 멋있어. 그분이 체력이 쌩쌩 오니까. 그분이 아무것도 못해. 그럼 내가 그거 쫓아났어. 이 동작을 안 내놨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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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센데? 정보. 킹만 잡으면 돼. 한타봐요 한타. 용 용 용 용 용 5초 용을 떼었구나 갈 것 같다 용 바로 갑시다 럼블텔 있어? 퀸 탑 럼블텔 있어 나오면? 없어 50초 아직 안 먹었나? 안 먹은 것 같은데 퀸 탑이야 빨리 먹고 탑 억제기 밀릴 수 있어 퀸 탑 억제기 밀린다 오 나이스 플리치 퀸 못 막는 거 아니야? 바론 갈래요? 가자 퀸한테 다 죽을 것 같은데 럼블도 따라오면 안타인 20초 퀸 온다 퀸 온다 퀸 퀸 이쪽 가봐요 퀸 가자 나 가고 있어 궁만 빼자 퀸 퀸 에이 이거 고고고 퀸 얼굴 1초 받는데 죽었어 쟤네 뭐냐 아이고 나 죽었다 퀸 땀 쓰면 저거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카속스 궁에 다 맞아 죽을 것 같은데 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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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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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우리가 먹었어 좀 떠났고 타워 탑 한 번 밀어야 돼 아 0 맞춘다, 아 0이래. 바로 온가래? 바로 온갈래? 에. 너 바로 온갈래? 네. 예. 안경을 가기. 너 바로 온갈래? 네. 아. 너. 집에 갔나? 조심토록 아 이거 먹었으면 좋겠어요 애들 구경하고 싶다 아 쉬마리아 당근에 나 백골드만 먹을게 응 다 먹어 아 망했네 쩔니? 아뇨 저 유채워 나이스 뭐야 이거 나이스 미드 죽일 수 있어 가자 가자 아 이거 좋았다 아 이거 좋았다 여기 블리츠 있어요 이거 죽일 수 있어요 끝 끝 나이스 지금 이득밖에 그냥 시어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징크스 타 징크스 타 징크스 타 아 죽겠네 엑셀 아무것도 하는게 없어가지고 레벨 17레벨인데 그래도 죽는거 아냐? 둘 다 이겨? 과연 과연? 알겠어요 뭘 오이 오이 방티나가 완전 높다 아 쉬마리 미치겠네 아 별로 뺏겼었구나 바텀 비교해본데 우리 탐밀러 가자 용 1분 50초 퀸 보초 같다 탑 까면 안돼요 탑? 탑 중 밀지? 곧 내가 막아 볼 수 있어 템을 뭘 가야되지? 영광 갈까 그냥 내가 야 우리 좀 좀 무서운데 피팅 저깄다 미드 막으러 가야겠다 와 여기 와드하러 갔다가 아팠 퀸 있는 쪽은 와드하러 가도 안돼 아 퀸이 없었지 아 퀸이 없었지 너무 무서운데? 퀸으로 백하고 용 1분 얘네 용 낚시하는거 같은데 고쪽 퀸 타 억제기밀러 온다 퀸 퀸이 탑 밀고 있거든 탑 없다 나이스 탑 어떻게 해 탑 막자 탑 막자 탑 막아야돼 막아야돼? 어 뚫렸어 이미 음 쩘ή 나 그 부족이로 갈거거든 난 징크스를 지키겠어 지켰주세요 알았어 여친 채화있어요? 럼블 조심 형 거기 퀸한테 잘린다 위에서 나 없어 거기 렉사이즈 있어요 응 용이라서 10초 뒤에 내가 와드 안전아가지고 아 그럼 이거 그냥 가자 어차피 퀸 여기 보였어 근데 이거 미드까지 밀리거든? 럼블이 못 막죠? 나 못 막아 아 그냥 이거 쐈어 와.. 부정미드였네 주고 용 잡아야 돼 그냥 용먹어 용먹어 이야를 먹을 수가 없어 조금만 안쪽에서 퀸 잡고 한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이스 징크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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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판 조심 퀸 막으러 가자 다 왔거든? 그부도 왔어 나 못 막아 이퀄 없지? 없어 저거 가요 저거 다 죽이면 돼 쭉 가 쭉 가 쭉 가 쭉 가 쭉 가 쭉 이라 오케이 퀸 퀸 퀸 퀸 퀸 퀸 퀸 퀸 퀸 아 저새끼 안 죽어 퀸 퀸 퀸 퀸 퀸 아 나 자꾸 레이저 못 맞췄죠 퀸 퀸 퀸 쒸 징거로 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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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가 백백 시야 없는데 바론 48초에요 바론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밀려있어서 한데 여기 누구 있어요 퀸타 바론 10초 이거 그브 봉밀해오려면 시간 좀 걸리니까 하면서 바론 짝으로 나가자 다들 나올 준비 이거 얘네 나 잡으러 올걸 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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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있죠 발로란이 화합하게 될거에요 카사스랑 바바텀 이제 전멸 없어 우리 집 막아야되는데 한명이 이거 그냥 바론 트라이하면 안돼요 바텀도 밀려 이거 그냥 먹자 이거 어차피 끌려다녀 안 돼 먹고 바로 빠른게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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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야 빨리 어쩔수가 없었는데 컷 아 정말 썼어 미안 끝나겠다 지금 미안해 하는 거 없는 레사이한테 당했네 미안합니다 아니 아니 형 때문에 아니지 제가 킨을 잘 키워가지고 내가 강타 두 번 못 썼어 아까 용 한 번이랑 발언 한 번 킨이 너무 잘한다 아는데 하는 거 보니까 그래 엄청 잘해 우리도 잘해 이길 수 있어 여러분 굉장히 사람같은 게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이 통하는 사람과 게임한다는 기분 우리 바꿀 수 있잖아 바꿔야 되는 거 2킬 8개스 10붓어시했어 난 잘해졌어요 나쁘지 않았던 거 같아 이거 바꿔야 되는 거에요 바꿀 수 있는 거에요? 바꿀 수 있는 거 바꿔도 되는데 베이가 미달린 건 아니잖아 베이 갈 수 있는 사람 있어? 나님 뭐지? 아 아쉽다 괜찮아 이길 수 있어 그리고 했던 챔피언 못하니까 징크스 빅토르 럼블은 이제 금지인 거고 징크스 럼블님 딜 좀 딜리안 일부러 안 봤는데 안 될까요? 빅토르 잘했네 네 레이디스 배틀에서 이런 느낌이었구나 미안합니다 자 저희 여러분 방광 비우고 찢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뭐 벌칙 뽑아야 되나? 그렇지 아 안돼 아 잠깐만 아까 또 홈롬벌 사던데 PC방에서 이상한 것만 하지 말자 우리 인간적으로 저 뽑아요 딜리안 일부가 뽑는 걸로 먹어라 레몬 레몬 먹어라 레몬 레몬 어 썼던 종이 같은데 두 개님이 레몬 어게인 먹어라 겨자 샌드 뭐해져야 돼 두 명은 겨자 샌드 두 명은 그냥 과자를 한 명 안 먹고? 아니 아 세 명은 그냥 과자 두 명만? 두 명은 겨자 샌드 세 명은 과자 이거 겨자 세게 넣을 텐데 몸에 좋은 건데 매일 2부 시작하면서 먹는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2부 아주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즈룩과 함께하는 NRL 랜덤박스 쇠라와 딜량 1위 뿌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